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메가커피에 또 왔어요.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너무 더워요. 지금 메가커피에 와가지고 스무디 하나 시켜놨어요. 스무디 시켜가지고 이제 나가서 먹으려고요. 오늘가 최근 들어서 오늘 제일 더운 것 같아요. 가장 더워요 오늘이. 아 너무 더워. 스무디 나오면은 제가 사가지고 나가서 맛있게 먹을게요. 아 너무 더워. 여기는 엄청 싸네요. 진짜 잠시나라도 땀을 좀 식히겠습니다. 기다려줘요. 뭐야 이거야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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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